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첫 번째 뉴스는 그래도 좀 기분 좋은 뉴스라 좋네요. 코스피가 첫 3200선을 돌파했고 또 천스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주가도 빠지고 주가도 맨날 떡락하고 그러면 이런 여유도 없어. 그런데 천스닥 가고 이러니까 약간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어제 밤에도 제가 어제 저녁에도 방송 마지막에 참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필이면 2, 3년 전에 이런 거 만들어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관련된 정보를 드리는 이런 매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이때 3200포인트 가고 천스닥 가고 하니까 얼마나 해피하냐. 열심히 하다 딱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참 행운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드디어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2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그거보다 더 뿌듯한 게 999.30. 아니, 좀만 더 올라가지. 이제 뭐 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그런 지수대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연초에 급등을 하면서 그렇죠. 연초에 급등을 하면서 야, 이거 좀 부담스러운 레벨 아니냐. 이런 경계 심리가 있어서 사실 지난주 초반까지 또 급한 조정을 받아서 야, 이거 봐라. 3000포인트 내주잖냐. 이거 또 이거 봐라. 또 너무 이거 과열이다. 이런 경계 심리가 굉장히 강했는데 정말 짧고 굵게 조정을 끝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3208.99 이렇게 됐는데 어제 상승세의 기분 좋은 뉴스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3200포인트가 돌파가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속삭이던 기관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관이 이제 4천억가량 순매수, 코스피 시장에서요. 진나간 기관이 돌아왔어요. 외국인도 순매수를 하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냉정을 유지하면서 물량을 조금 줬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월 중반까지 굉장히 정연한 상승세. 야, 이거 굉장히 좋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많이 빠지는 날, 이런 날 개인들이 굉장히 용기를 내서 많이 사시고 지수가 비교적 급등한 날은 냉정을 유지하면서 또 오케이, 그렇게 사고 싶어? 내 거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그게 굉장히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2월 하순부터 약간 엇박자스러운 그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지수 폭등하는 날, 그렇잖아요. 연초에 4조씩 막 사고 개인들이. 그래서 야, 이거 약간 수급상 조금 무린데? 그리고 지수 빠지는 날 팔고 이런 일들이 며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야, 이게 수급상 옛날로 좀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어제는 다시 외국인 기관들이 3,200포인트를 강하게 뚫는 장을 연출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또 냉정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돌파가 됐습니다. 어제 개인이 5,697억 원 팔았고요. 외국인이 2,379억 원 사자, 기관이 3,621억 원 사자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이 999.30인데 이게 1,000을 넘어서 거래된 게 언제냐면요.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찾아보니까 2000년 9월 14일이에요. 다큼복을 막 어쩌고 할 때. 네, 2000년 9월 14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20년도 더 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오랫동안 우리 코스피 시장의 투자자들이 정말 고생고생하셨는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번도 1,000을 못 들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래된 게 1,000을 넘어서 거래된 게 2000년 9월 14일이라니까요. 20년 걸렸어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코스닥이 700 넘어서도 야, 이거 너무 과열인데. 800 넘어서도 과열인데. 900 넘어서도 과열인데. 이런 생각을 저도 일부 했어요, 사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야, 이거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관성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거예요. 코스닥은 안 돼. 우리 주식은 박스피야. 항상 어느 지점에 가면 저항을 받게 돼 있어.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 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단어서도 우리 한국 주식은 안 되고요. 우리 한국은 그냥 부동산이라니까 아파트나 사. 외국인한테 맨날 사는다니까. 정보가 아무리 세금 그렇게 해도 아파트는 불폐라니까. 이런 생각 그리고 주식은 한때 그런 거지. 철없는 애들 하다가 폐가 망신한 데 또. 그런 잠재의식이 굉장히 고정화된 한 2, 30년 동안에. 그런데 사실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빨리 성장한 경제였잖아요. 7, 80년대, 90년대 IMF 전까지. 그런데 IMF를 기점으로 성장의 엔진이 설설 꺼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전에 저만 하더라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0% 이상 성장도 보고. 그러던 게 8%, 6%, 그리고 5%. 최근 몇 년 동안은 2%대 성장하다가. 그러다가 마이너스 성장도. 어쨌든 글로벌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 보니까 경제를 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철저하게 관성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쭉 성장했다. 30년 동안 쭉 저성장 국면으로 가니까. 18, 7, 6, 5, 3, 2, 1, 0.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종국은 뭐냐 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는 끝났다, 끝장났다. 관성이라는 건 사실 단절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각에서는 좀 벗어나자고 제가 몇 년째 계속 말씀드린 게. 경제는 철저히 경제 주체들의 의지와 행동과 결단에 의해서 순환될 수 있다. 그게 미국 경제를 보시면 그게 증거가 나오잖아요. 미국 경제가 쌍둥이 적자도 결국에는 무슨 그런 얘기도 하다가. 또 금융위기 때 거의 망했다가. 그런데 글로벌 팬데믹 직전 상황 몇 년 동안에 미국 경제만 좋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무겁고 육중한 경제도 경제 주체들, 특히 정부의 노력 또 기업의 노력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시각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립니다만. 그런 어떤 시각의 조정을 사실은 시장에서 자극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겁니다. 그러나 과열이 될 수도 있고 또 과열이 냉각돼서 그 후유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분명한 거는 주식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는 페이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 경제의 활력도를 반영하게 돼 있고. 그 주식시장이 경향성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추세를 그리면 그 경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쩌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을 해서 어떻게 주식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단기적인 시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제와 금융 그리고 시장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신고가를 쓰고 사상 최고가 혹은 코스닥 디지털 포인트를 육박하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우리 대기업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다변화와 어떻게 보면 심화 과정을 겪고 있고 또 글로벌 M&A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수급으로 새 돈이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을 판 자금 그리고 은행에만 묶여뒀던 그런 자금들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왔다. 새 돈이 들어왔다는 게 중요해 보고 굉장히 중요한 대외 변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트럼프 연관보다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 상장기업들의 실적이 2020년보다 2021년이 확실히 개선되고 2021년보다도 2020년이 더 좋을 거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어제 같은 그런 신고가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1000포인트 시대를 열 수 있는 근간이다 이렇게 보는데 너무 도취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를 보는 시각을 너무 네거티브하게 너무 관성에 의해서 타성에 의한 경제에 대한 시각도 한 번쯤은 왜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됐나도 한 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변동성, 특히 바이든 정부의 변동성이 아마 트럼프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끝에 좀 해 주셨는 다만 두 번째 뉴스가 이것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이 요즘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중국을 또 바라보는 혹은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연초 작년 말부터 저희 프로그램 편성도 그렇게 했고요.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 얘기를 좀 많이 드렸죠. 미국의 너무 소란스러운 저 상황에서 조금 비껴나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마켓을 좀 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언들을 몇 번에 걸쳐서 드렸고 특별히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미국 주식에 비견할 만큼 중국 콘텐츠를 많이 채워드렸는데 최근에 중국 주식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어제도 항생 같은 것들이 보니까 2% 이상 오르고 또 중국 지수가 그렇게 급등한 건 아닙니다만 핵심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들을 최근 들어서 보고 있는데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의 자매지로 알고 있는데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 미중 관계 변화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중국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잔헤델런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순환을 동원할 준비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고 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뭐냐? 정과 경을 분리해서 어프로치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단에서는 사실 중요한 거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프로토콜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인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어느 날 대통령의 긴급 영향으로 중국 투자 접어 혹은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 접어 이렇게 돼버리면 골치 아픈 거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퇴거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갔어요. 예를 들면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서명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찰나적인 어떤 응급성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이 미국의 펀드매니저들에게 생기고 있다. 이런 보도를 배런스가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 정부도 어제 뉴스3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분간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를 자극할 만한 일을 안 만들려고 노력할 거고 가급적 선을 지키면서 미국 기업이나 또 미국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2021년은 중국 주식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연말에 올해 경제를 전망할 때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겠느냐라고 아마 지금 프로그램한테 물어봤던 아마 프로그램이 더 라이브였는지 하여튼 다른 프로그램이었는지 있었는데 거기서 성동격서 얘기를 하셨었죠. 네. 여러 차례 했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막 시끄러울 때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좀 비교적 조용했던 중국 시장도 한번 돌아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늘 항상 우리는 너무 뜨거운 곳보다는 그렇지 않은 곳에 관심을 늘 가져야 우리의 계좌는 더 튼튼해질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3 세 번째 뉴스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간단히 보겠습니다. 채권 금리가 많이 오르면 주식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보다는 미국 채권 시장을 많이 본 이유가 그게 이제 전세계 글로벌 유동성의 방향성을 정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봤는데 피부로 닿는 건 사실 우리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 서울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국고채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입니다. 최종 호가 수익률이 1.78%였습니다. 10년 만기 우리 국채를 사면 매년 1.78%씩 10년 동안 이자 받게 됐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코스 따기 1000포인트에 육박한 게 20년 만의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채 10년 금리가 1.78 레벨로 올라온 게 2019년 11월 18일 때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14개월 만에 처음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레벨이면 이제 슬슬 우리도 채권 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보다도 주가는 훨씬 더 높아져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단연간 채권 시장에 근무를 하고 펀매니저도 하고 트레이더도 하고 영업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채권 금리의 방향성은 중요하죠. 그런데 채권 금리는 장기 시계열을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기간에 살짝살짝 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채권 금리는 지금 거의 20년 동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기 추세를 지금 딱 역전시키는 구조로 갈 건지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급등을 하면 굉장히 안 좋아요. 급등하면. 한 3개월 만에 1%씩 오른다든지 팍팍 오른 그런 급등 국면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기관 투자가의 자산 배분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제가 자산운용사 사장이에요. 제가 연기금 CIO예요. 그러면 주식운용팀장하고 채권운용팀장하고 모아서 회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테디하게 오르거나 조금 오르면 이렇게 되는데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긴급하게 소지받는다든지 자산 배분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불안해진다고요. 급등하는 건 불안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국면은 사실 미국 국채 10년짜리도 1.1대까지 갔다가 다시 1%대로 다시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채권금리를 이유로 들어서 장애 급격한 조정이나 혹은 장애 추세 반전을 채권금리를 보면서 찾기에는 이 정도 레벨도 그다지 부담되는 레벨은 아닌 것 같고 급등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수급이 깨지거나 채권시장에 돈이 확 몰리거나 그런 빠지거나 이런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이 재정정책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수급상 채권 발행이 느는 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정도로 크게 공급이 늘 거를 시장이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반영하는 거는 사실 채권시장에 대한 부담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지금 레벨에서는 없지 않겠나.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장기금리 대표금리인 국채금리도 2019년 11월 18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염두에는 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대출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저번에 집안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신금리는 더 내리고 있어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행의 여수신금리가 아직도 한참 낮은 레벨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주시장에는 민감하게 반영해야 될 금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오늘 뉴스3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얼른 전하는 말씀만 잠깐 듣고 하세요.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